얼마 전 전장이 됐다 안 일어나 피고는가 보다 오빠 우리 그냥 다음에 이쁜 옷 이쁜 옷 이쁜 옷 입어놨 이쁜 옷 입어놨는데 이거 멋진 연습도 많이 했는 거 가자 오빠 어? 가서 우리 책에 쓸 사진이라도 찍자 어..사진 사진..사진 응 괜찮아? 기분이 안좋아? 내 기분은 늘 안좋아 신경쓰지마 우리 책 작가 속에 내 사진 진짜 올라가? 당연하지. 오빠도 작가인데 아 작가니까 어제 엄청 연습해서 멋진 표정 그냥 편한 얼굴로 가만히 있어 그게 진짜 문상태지 진짜 문상태? 하나 둘 잠깐 잠깐 잠깐만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내 친동생 친동생 아직 안 늦었지? 네 가족 사진이니까 즐겁게 잘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웃으시고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보다 더 멀리 너를 찾아왔나 봐 나에게 남겨진 여까봐 여까봐